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봄의 꽃들이 지금 활짝 피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용두산 엘리지. 이 노래는 1964년에 발표된 곡이죠. 원곡 가수는 고봉산 선생님이시고요. 고봉산 선생님께서는 원래 트럼본을 보시다가 무대 가수로 활약을 하셨답니다. 작사는 채치수 선생님, 작곡은 고봉산 선생님. 내용을 보니까 추억의 용두산. 거기 구구절절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리고 리듬은 트로트고요. 그리고 이 곡은 마이너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게 아니라 리듬시창이나 놀이시창은 A마이너로 연주를 할 겁니다. 그리고 색소폰 연주는 밑에 저음 나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키를 바꿔서 E마이너로 색소폰을 연주할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멋진 음악으로 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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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또 멋진 음악으로 봬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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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